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엄청난 전해드릴 소식 이슈 준비되어 있고 주가에 대해서도 꾸준히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중이라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 차석필 그리고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매집주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여서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래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칭 문제가 진짜로 많다고 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사칭 범액이 돈 입금하시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면 오늘 ccs 무료 15%나 급락이 좀 나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큰 가격 하락이 나온 이유 다들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직접 ccs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좀 밝혔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초전도체 관련해서 엄청난 기대감으로 큰 상승을 좀 해준 주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은 정말 타격이 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격이 좀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인데 자 여러분들 사실 저는 오늘 이러한 큰 하락을 보고 정말로 ccs의 가격이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켜보세요 이번에 사실 엄청난 악재가 좀 터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낼 만한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ccs 벌써 절반 넘게 회복을 해주었죠 사실상 하한가를 여러 번 맞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러한 뉴스였는데 주가는 사실상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한가를 갈 거였으면 이미 직행을 했어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죠 현재 이게 무슨 뜻이다? 이미 세력들의 물량 장악이 다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아직 거리량도 터지고 있지 않고 있죠 세력들 물량 털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당장 며칠은 더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세력들의 시세 차익을 위한 큰 상승은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ccs 6천원에서 50%가 넘게 이렇게 급락을 할 때도 제가 미리 알려드렸고 신성 델타테크 고점에서 40%가 넘게 폭락을 할 때도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대감으로 크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로도 알 수 있고요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건 좋은 소식으로 볼 수 있지만 ccs는 오로지 기대감 오로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현재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초전도치가 맞다면 더욱더 크게 상승을 하겠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정말 일자로 쭉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인 산업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이라서 하락할 때도 분명 반등 구간을 이런 식으로 주면서 하락을 하겠지만 ccs 같은 경우엔 좀 다릅니다 오직 초전도체 위주로 기업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정말 일자로 쭉 미끄러지고 말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ccs 6천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매도하라고 1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후에 정말로 일자로 뚝 떨어지면서 50%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성 델타테크도 여러분들에게 3주 전부터 계속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신성 델타테크 40%가 넘게 폭락을 했죠 심지어 ccs 이번에 큰 상승에서는 제가 매수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문자까지 보내드렸어요 이번에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에 대해서도 꾸준히 미리 말씀을 드렸고 상승과 그리고 하락에 대해서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손실 회피하시고 좋은 수익 보셨을 텐데 정말 축하드리고 ccs 주주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관련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라서 앞으로도 상승 시기는 더 많이 나와줄 거라서 제가 매수 타이밍 곧 다시 잡아드릴 건데 지금 손실 보고 있으신 주주분들 반드시 제가 수익 보게 도와드릴 거고요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신 주주분들은 수익 더 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매수 그리고 매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번 ccs처럼 살짝 좋은 기회에서나 아니면 혹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메일은 아니더라도 그냥 한두 번은 보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유튜버는 무슨 매수매도 알려주는 게 뭐 엄청난 것처럼 굴면서 잘난 척하고 심지어 어떤 것은 유료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고 알려주는 이상한 놈들도 진짜로 많은데 제가 그런 거 진짜 꼴베이스로서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거 돈 내어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바다가에서 매매해보시길 바래요 절대로 저는 금전 요구 안 합니다 그냥 바다가에서 수익 얻으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숫자 1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ccs 관련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 문자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변동성 진짜로 커질 거예요 꼭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호재거리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렸죠 뭐 영어 논문이나 아니면 영어 인터뷰 기사 같은 거 계속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진짜로 폭등식이 얼마로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조금 더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해줄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수급 들어오는 순간 정말 엄청난 폭등 시작할 겁니다 이번에는 꼭 받아가서 수익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8시에서 9시 정도에는 한 통씩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좀 집중해서 문자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재료 자체가 좀 ccs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건 우리가 아니라 세력들인 거예요 오히려 급등 시기는 더욱더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같은 시기에서는 리스크가 조금 있더라도 세력들이 조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력들이 원하는 물량이 다 채워진다면 언제든지 수급 몰리면서 기사가 나오고 폭등 시작할 겁니다 제가 그 수급이 몰리는 순간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ccs도 투자 경고 종목이라서 신용매매도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ccs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엄청난 양의 매수와 그리고 매도를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보여주는 흔히 말하는 단타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그 기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재는 외인들의 물량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력들이 가격을 상승시킬 마음만 있다면 엄청난 물량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문자 받아보신 주주분들 30%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셨겠죠 진짜로 축하드리고 이번에 ccs 정말로 좋은 시세차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세력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꾸준히 가격을 하락시켜서 물량을 매집을 한다? 앞으로 몇 년은 더 해야 할 겁니다 겨우 주가를 이 위치까지 올려둔 세력들인데 여기서 다시 하락형 매집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 매집을 해도 상향식 매집 혹은 매집봉을 꾸준히 만들어주면서 매집을 보여줄 겁니다 주주분들 안심하시고 좋은 기회에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좀 많은 정보들을 좀 가져와서 보여드렸죠 대표적으로는 이번에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김현탁 교수의 영어 논문까지 가져와서 하나하나 전부 설명을 해드리고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근거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로렌스 버클리 국가연구소의 시네아드 그리핀 박사의 인터뷰까지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계속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시청을 꾸준히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시연 영상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서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재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방 운영 중인데요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수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상당히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입장, 입장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방 입장 안 하고 싶지 않은데 매수 그리고 매도는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숫자 1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동성 진짜로 심해질 거예요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내보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매집주 매집주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하나는 초전도체 관련 황산납 주식이고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초전도체 황산납 관련 매집주입니다 이것도 저도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번 주부터 상승 제대로 시작했는데 일단 초전도체,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초전도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기업은 신성, 그리고 CCS, 그리고 선압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이죠 이러한 주식들은 국내에서 이석배 또는 김연탁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주식인데요 이 황산납 관련주는 많이 다른 게 초전도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황산납이라는 물질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 회사가 바로 황산납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에 딱 하나 있는 회사이고요 요즘 중국과 미국에서도 초전도체를 구현했다는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황산납 관련주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꾸준히 반응을 해주는 그런 주식입니다 이미 작년 초전도체 붐이 일어났을 때부터 계속 매집을 꾸준히 해왔고요 이번에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직도 세력이 매집한 물량을 팔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미 이 구간에서 물량들, 세력들이 장악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저점 대비 2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주식은 이제 막 2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보다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라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방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꾸준히 매집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방 입장하시고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 혹은 황산납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 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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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